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저작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 종목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 26226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2월 26일 오후 3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장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급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씩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게 아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조금 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A프로 장이 좀 무너지면서 A프로도 같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수급적인 동향을 체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기관 쪽에서는 좀 팔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쪽에서 조금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 제조 전자장비 기기를 만들고 있고 시가총액이 2,646억 정도 됩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있고 주가에 대한 이런 관심과 그리고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임종현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4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요? 옛날에 한 35% 됐는데 조금 갑자기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동사는요. 일단 보시면은 좀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2차 전지 주요 공정을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 공정이랑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 이렇게 있는데요. A 프로가 만들고 있는 공정은 후단에 보시면은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온 고압 충방전기라고 있는데 고온 고압 충방전기로 생산 테스트 이런 것들도 하고 충전이 잘 되는지 방전 이런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명이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좋을 수 있지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맨 후단에 검사가 끝나고 다시 LG화학에다가 지금 현재 95%까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굉장히 이런 검사나 이런 품질 테스트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A 프로라는 종목은 일단 LG화학에다가 95% 정도를 수입을 수출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LG화학이랑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 매출 보시면 매출액, 매출 영업이 보시고 부채 총계, 부채 총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굉장히 엄청나게 늘죠. 3분기 때. 그래서 한 4분기 다 이렇게 나와봐야 좀 알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간망을 하면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뉴스에서는 굉장히 지금 재무제표가 꾸준하게 많이 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차근차근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61선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 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거의 한 57%까지 올랐고 이 조정에 대해서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21선을 빨리 지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조금 이탈을 안 해주고 다시 안착을 해준다고 한다면 한 번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쪽 물량이 턴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그때 돼서 조금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AP투자연구소를 한 번 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투자연구소 치시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한 번 클릭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주식 강의 플러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재무 분석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리고 RSI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식 공부하면서 가져가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시면 중 가운데 반짝반짝 녹색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오늘 거를 한 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출근을 하시는데 7시 30분부터 지금 지수에 관련된 미국 지수 그리고 당대 이슈 그리고 시황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렇게 좀 무료 종목 나가기 전에 관련 사항들 한 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무료 추천 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30일부터 미국 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준다. 누구나 좀 잘 보기 위해서 풀어준다. 제닉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대규모 부양책을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포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가 이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9시에 시작하면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2150원 매수하시면은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리고 손적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면서 한 번 차근차근 투자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120만원 정도 하는 VIP 종목들 한 번 가져가시면서 수익 좀 많이 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